겨울인데 지금 강원도에는 이례적인 폭우와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2월에 강원도에 호특보가 내려진 건 처음인데요.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 정부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호특보와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향로봉에는 17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산지로는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50c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겨울비로는 보기 드문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동 지방 최고 15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서쪽 지방에서도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 전국에 또 비가 내리고 나면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